자격증과 관련해서 이영대 박사님께서 다시 한번 차트로 정리를 해주시죠.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차트로 정리해보았습니다. 컨벤션 기획사 2급이고요.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 4년 이상이고요. 그 다음에 시험으로서는 필기로서 컨벤션 산업론, 호텔 관광식물원, 컨벤션 영어, 그 다음에 실기로서는 컨벤션 실무가 있습니다. 필기는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라야 되고 실기는 60점 이상이라야 합격이 됩니다.